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최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여전히 흐린 가운데 경상권까지 흐려지면서 두 지역 모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쪽 바다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요즘들어 아침마다 안개가 짙은 걸 보면 정말 가을이 됐구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중부지방은 흐리고 선선한 반면 남부지방은 맑고 더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엔 비 오는 곳도 있는데요. 이 위성 영상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넓혀서 일기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름축을 기준으로 중국 북부 내륙과 일본 부근엔 지상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어서 맑은 편인데요. 다만 북쪽과 남쪽 공기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은 차가운 공기 또 남쪽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요. 또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모여들면서 붉은색으로 낮은 하층음까지 발달하고 있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겨울에 추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안경이 갑자기 뿌얘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차갑고 따뜻한 차갑고 따뜻한 두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게 됩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에 남쪽에 더운 공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웠던 건데요. 북쪽의 창공길 머금은 고기압 세력이 좀 더 확장하면서 북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겠고요. 강한 북동풍이 바다를 지나 육지를 만나는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더불어 경북권과 중부지방도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경상권 더위도 살짝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온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으로 특히 더웠던 남부지방 중에서도 경상권은 내일 낮 최고기온 19에서 26도로 24도 안팎인 중부지방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낮겠고요. 다만 일부 전라권은 여전히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5에서 21도로 선선하겠지만 평년보다는 4에서 8도가량 높을 텐데요.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르는 전라권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겹씩 더 입어주시면 건강관리에 도움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상되는 강수 지역과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퇴근길 강원 중북부와 경기 동부엔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엔 저녁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점차 확대돼 경부 북부 동해안에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내일 아침 출근길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또 경북 동해안 또 강원 동해안에서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엔 산발적으로 비 오는 곳이 있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계신 분들은 강수 시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마무리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영동 20에서 60mm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서 또 경기 북동부는 10에서 40mm 예상됩니다.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또 경북 내륙엔 5에서 10mm로 산발적으로 내일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보사항과 안개 정리하겠습니다. 비구름대에 발달시킨 강한 북동풍이 동쪽 바다 특히 동해 중부해상에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북쪽 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강풍 능력은 동해 남부 해상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최고 3m까지 높게 일면서 현재 중국 중남부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또한 깊고 먼 바다로부터의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더욱 높아지는 현상 즉 너울이 동해안 지역을 덮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해상과 해안가 활동에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맑을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내륙은 밤사이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아침 한계가 짙게 낄 걸로 예상되는데요. 낮은 구름대가 깔리며 종일 시야가 흐를 강원 산지까지 운전자분들은 서행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내일의 키워드는 강한 북동풍입니다. 때문에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역시 강수 시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강한 동풍이 동쪽 바다의 물결을 높게 일으킨다는 점 해상활동에 참고해 주시고요.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내륙 또 강원 산지의 짙은 안개도 교통안전을 위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